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독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미믹 더블러 예전에 저희한테 한껏 두들겨 맞고 갔던 미믹 미니 더블러 미니 더블러가 있었죠. 이펙터 타임즈 172화입니다. 172회 때 미믹 미니 더블러를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더블 트래킹을 진행을 합니다. 곡마다 더블링을 하는 이유가 소소하게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테레오 이미지 구성이겠죠. 컴퓨터 같은 연주자가 아무리 정교하게 같은 리프를 두 번을 연주하더라도 사람이 연주하는지라 타이밍이나 어택, 피치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더블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볼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 번 친 트랙을 복사에다가 밑에다 붙이면 이게 더블링 아니냐 좀 더 깔끔한 더블링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1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냥 어? 왜 변화가 없지? 아무런 변화가 없죠. 똑같은 파일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할 때 아무리 집중을 하고 똑같이 다임백다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약간 미묘한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간감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TC 일렉트로닉은 이 스튜디오의 마법을 페달보드로 가져오기 위해서 아름답고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무수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일한 리얼한 더블링 페달인 미믹 더블러 이게 왜? 이 페달이 출시됐을 때는 최초였고 유일이었겠지만 미믹 미니 더블러가 나왔기 때문에 유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말에 왜 공감을 하냐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미믹 미니 더블러는 잘 더블러로 쳐주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려를 하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본 결과 미믹 더블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리얼한 더블링 페달인 미믹 더블러는 3개의 기타 트랙을 추가할 수 있으며 빠른 반응 속도의 타이트니스 컨트롤로 다양한 느낌의 더블링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스테레오와 듀얼 모노 인하우풋이 제공되는 극도로 넓은 3차원 톤을 가지고 있으며 헤비메탈 리듬 파트와 더블 트랙 솔로 연주 모두의 완벽한 매칭을 보여주는 페달입니다. 미믹 더블러는 연주자를 라이브 기타 더블링의 세계로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 TC의 새롭고 독창적인 더블러 알고리즘은 스튜디오급 더블 트래킹의 독창성과 마법을 이 작은 페달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 솔로를 할 때도 더블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간혹 있죠. 간혹 있고 아니면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게요. 좀 촌스러운 말로 트윈 기타 엑스제팬 같은 경우에 솔로가 항상 보면 이렇게 화성으로 그렇죠. 화성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은 조금은 다른 의미긴 하겠지만 솔로를 할 때도 마치 더블링을 한 듯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많은 리프 들을 들려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드라이 시그널이랑 더블링을 연출했을 때 사운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들려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두 개의 앰플과 두 개의 앰플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모노로 했을 때는 앰플을 한 대만 썼을 때는 효과가 약간 미비합니다. 약간 마치 미니 더블러를 본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트니스라는 노브가 있는데요. 더블링 트랙의 타이트와 루즈 정도를 조절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좀 더 루즈하게 변하는데 이 루즈하다는 게 뭐냐면 타이트하게 돌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컨디션 진짜 좋은 상태에서 루즈하게 돌아가면 한 번은 집중해서 치고 한 번은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술도 한 잔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친 트랙과 두 번째 친 트랙이 약간 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펙트 노브가 있는데요. 더블링 트랙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노브와 함께 원하는 밸런스를 찾을 수가 있구요. 여기 드라이 노브가 있습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웨시그널의 믹스를 제어합니다. 여기가 독특한 부분인데 덥스 추가할 더블링 트랙 숫자를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노브를 이렇게 돌려놓은 이유는 아까 이렇게 잡아보다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위치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블링을 하지 않은 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우 손 아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애트필드와 커크레미쉬 동시에 저희 버즈비티비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느낌이 확실히 네. 있네요. 더블 미미 미니보다 확실히 확실히 네. 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곡으로 한 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 제 뒤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은 좀 더 느껴져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여가지고 얘가 약간 멀어가지고 제 자리에서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요렇게 한 번 가볼게요. 저희가 많이 루즈하기 위해서 컨디션이 좋았을 때 은총 씨와 술 먹은 은총 씨가 같이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네. 한명이 좀 처지네요. 오 근데 이 뭐냐면 그 따라라라라라 할 때는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매력있네 한번만 더 이러면 매력있대 다음은 타이트니스를 조금 더 컨디션이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서 오 기억이 안나네요 확실히 이 느껴지네요 아 약간 이 레코딩을 해서 듣는 정교한 사운드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라이브에서 약간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동시에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미믹 미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숫자도 할 수 있잖아요 트랙을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가운데로 놔서 잠시만요 두 개로 오오오 느낌이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더블 트랙을 두 개를 더 했을 때까지는 어느정도 루즈하게 풀어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트렉스가 늘어나게 된다면 살살살살 드디어 조금 거슬리는 멤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재밌게 가볼까요 G3를 한 번 연출해 볼게요 솔로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껐을때는 잘 확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펙터로서의 활용도 있을 것 같고요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타리스트가 한 명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앰플을 두 대를 사용을 해서 이런 육중하고 강력한 그리고 공간감 있는 리프 사운드를 연출을 해줘야 될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리스트가 한 명인 밴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레코딩을 할 때 리프 같은 경우 더블링을 많이 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무대에 올라갔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앰플을 두 대를 써서 사운드를 나눠 가지고 무대를 채우는 연주자들도 있겠지만 요렇게 약간 미묘하게 정말 공간감을 내주기 위해서 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연출해 줄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좋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형님 한 번 꺼져있어요 약간 꺼져있습니다 타이트하게 해가지고서는 네 안 늘어지게 타이트하게 좀 해가지고는 이런거죠 리프즈 이런 식으로 곡에서 곡이 넘어갈 때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밟아가지고 팍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음 정말 재밌는 와 이거 리뷰한다라고 저기 뭐야 평소 때 치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쳐봤던 락리프를 치는데 팔이 터져버릴 것 같은거죠 네 라이브에서 이 스튜디오에 더블링 효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페달을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은총씨 먼저 미믹 더블러에 대한 한주평 부탁드릴게요 네 미믹 더블러 맞습니다 이게 유일한 더블링 페달입니다 요렇게 드릴게요 네 뭐 형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지만 미니는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이게 뭐야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게 뭐야 이랬던게 너무 커서가지고 이건 확실히 또 세부 컨트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저기 앰플을 이제 두 대를 또 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더블링 사운드를 무대로 옮긴 페달이라고 드릴게요 약간 뭐랄까 분실수를 쓰고 있는 느낌도 좀 들고요 어 이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그건 아니죠 완벽하게 진짜로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듣던 정말 완벽한 더블링 사운드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무대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 유용하다 저도 저도요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이건 잘 만들었어요 점수 받았네요 이건 인정해요 진짜 이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어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 단순히 더블링 뿐만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를 더하고 더하고 더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쵸 재밌는 소리 날 것 같아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기회가 되신다면 역시나 기타 들고 오셔서 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 왜냐하면 집에 보통 이제 앰프를 두 대 갖고 계신 연주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단 말이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버즈비에는 많은 앰프들이 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앰프 두 개를 연결해 보시고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며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